제 15회 제주 과학축장 어린 과학자의 꿈을 현실로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주 과학축장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한라 체육관 및 주변 광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. 샌드 애니메이션 공연, 3D 프린터 및 증강현실, 국립광주과학관,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특별체험관, 해외우수과학체험, 전국시도과학체험, 탐의와 함께하는 창의과학 놀이터 등이 펼쳐지며 2014 제주과학삭잔치, 과학경연대회도 동시 진행됩니다. 제 15회 제주과학축장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제 15회 제주